합이 63인 줄 자연수가 잇다. 이때 큰 수는 작은 수의 3배보다 5만큼 작다. 이 말이 무슨 뜻이야? 큰 수는 작은 수의 3배보다 5만큼 작다. 3x- 그런데 x랑 y를 하면 큰 수는 작은 수의 3배보다 작은 수가 뭘로 할래? 얘가 작은 수로 할래? 아니요. 얘가 작은 수로 할래? 네. 그럼 3배보다 5만큼 작은 거니까요. 3y-5는 x다.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네. x 플러스 y는 63이죠. 그러면 x 대신에 3y-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. 네. 그러면 4y-5는 63이죠? 저 그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4y는 어 50 아니 68이잖아. 68이죠. 왜 58이요? 아 68이네. 미안해.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나는 10신이 나왔어요. 네. 그게 나왔어요. 어.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그럼 x 구해야지. 여기다 집어넣으면. 아. 여기다 x는 한 번 했구나. 어. 그럼 x는 63-17이네요. x는 46? 아. 그래서 큰 수는 46. 네. 그럼 x는 63-17이네요. 네. 네.